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법원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조선일보가 김명수를 박사를 했으며 우리 네티즌들도 김명수의 만행에 성토에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인사에 대해 나름의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취임 초부터 우리 법 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여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 법 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이란 사실은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그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해놓고 문재인 정권 대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가 나와 들통이 났습니다 이는 그가 한 거짓말 중 일부일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재인 정권 그 정권의 편에 선 판사들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습니다 3년 전 기소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은 우리 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판사는 정권 편을 든다고 뇌물받은 사람의 형량을 뇌물 전달한 사람보다 적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의 실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라면서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문정권 편에 선 문정권 편 판결을 한 판사가 판사를 최다 투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 인사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나태한 판사들이 늘어났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김명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수 부족과 코로나로 재판이 정지된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법관 수는 2017년 2955명에서 지난해 3151명으로 늘었고 민사 1심 사건은 같은 기간 35만 건에서 34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판사는 늘고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포플리즘 탓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정치쇼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일부러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에 왔습니다 공식 업무가 아니어서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말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재판 충실화 예산 수억 원을 자신의 공간 개축 비용으로 전용했으며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그 공간에 들어와 공짜로 살게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사에서 자신의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격 없는 임무를 대법원장의 임명에 좌지우지하려고 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의도였습니다 그의 6년은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김명수 개만도 못한 걸 판사라고 부르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최악의 대통령의 최악의 대법원장의 반국가단체화한 거대 야당의 삼박자가 나라 말아먹는 데에는 일치단결한 암흑의 시대였지 다시는 저런 시절은 오지 말아야 한다 개돼지더라 대법관의 권위와 품격에 똥물을 던진 간신 박쥐 김명수가 문웅 좌파 문간엄에게 아부와 아양을 떨면서 대법원장 해 먹으니 좋았냐 공정한 법관 인사를 했다고 오로지 자기 편만 챙기는 우리법 출신들과 좌파 민변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했다고 믿느냐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나라 망치고 지운 죄가 많아 곧 감옥에도 가야지 사기 잡봄 이재명이가 먼저 갈 듯한데 기다려라 거의 모든 네틴들의 댓글에서 김명수와 문재인 민주당을 가열차게 박살내는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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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